삐52 똥 삐 бо 삐 하 내가 이러니까 완만해 보이냐? 니들도? 니들도 그렇게 생각하지? 아 요새들 ㅆ 쳐요 어 그래 기분 풀자 기분 풀어 오늘 홍대 가기로 했으니까 그래 오랜만에 가는 거니까 기분 풀자 풀어 ㅆ 생각할수록 ㅈㄹ 치네 아니 ㅈㄹ은 뭔 백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ㅈㄹ이야 ㅈㄹ ㅈㄹ 내가 오빠들 한번만에 탁 불러오면 그 ㅈㄹ은 이 꿈쩍도 못할 거면서 ㅈㄹ하고 있어 백도 없는게 아하 오늘 홍대 갈 거라가지고 화장을 해보려고 ㅈㄹㅇ ㅈㄹㅇ 아니 오늘 학교 갔다가 쌤들한테 오늘 화장 걸렸잖아 진짜 아 진짜 요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ㅈㄹㅇ 한 한 3만원 정도? 샀었어 ㅈㄹ있었지 ㅈㄹㅇ 아 근데 뭐 괜찮아 돈줄이 따로 있어 일단은 파운데션부터 발라보려고 오늘 ㅈㄹ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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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꽃이러 가야지 ㅈㄹㅇ 홍대를 한 12시쯤에 가거든 니들이 아는 밤 12시 맞아 오늘 좀 탐색 좀 해보려고 스트레스 풀어야지 애들이랑 진짜 아니 내가 다 친했던 애들 다 딴 데 갔다니까 ㅈㄹㅇ ㅈㄹㅇ 조만간 아까 그대가 말했던 그년들 있잖아 그년들 조만간 울고불고 ㅈㄹㅇ 질걸 난리도 아냐 요즘 진짜 따까리들 있단 말야 그년들도 좀 말을 안 웃더라고 그래서 조만간 좀 하려고 좀 모집해가지고 오랜만에 좀 모여야지 그치 그때 좀 하얘졌지 애기 피부 눈썹이 좀 비었단 말야 그래서 이게 눈썹을 좀 해야겠어 자 이제 좀 쉐딩을 해보려고 짜란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어 자 애들한테 받았는데 아니 다른바 ㅅㅇ는 조금 거슬리더라고 아 티 아 딴 것 좀 달라야겠다 내일 내일 달라고 할까 내가 아는 언니들 있잖아 마스크 안 써 우리보고 마스크 쓰지 말라가지고 나도 안 쓰는 건데 그리고 마스크 쓰면 화장 다 묻잖아 그리고 마스크 쓰면 화장 다 묻잖아 오늘도 그냥 마스크 안 쓰고 갈라고 아이라인 좀 요즘 세주 라라가 유행이란 말이야 ㅅㅂ 이쁘잖여 오 섀도우를 할 건데 뭐라 해야 될까 너무 섀도우가 많아가지고 고민돼 애들한테 받은게 많거든 알갓 womp 둘 잠깐만 친구가 빨리 오래 오구 흐응 아 헐 친구가 빠른 오래 와 멀씬네 지금 그럼 약간 섀도우가 부서졌긴 했는데 괜찮아 애들한테 더 달라고 하면 돼 예쁘지? 괜찮지 않냐? 난 괜찮은데 좀 중간에 반짝반짝하게 이쁘게 야 이쁘지? 이쁘다 진짜 야 나 오늘 좀 잘.. 잘 된다 나 옷 갈아입고 온다 어때 괜찮냐? 나 간다 안녕 간다 아이고 너무 천타가 왔었어 저 원래 그런 애가 아닙니다 헐 너무 공포를 많이 넣을 것 같은 비율 역시 화장 안한게 제일 낫죠 청순의 바이자 죄송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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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